오늘은 돈까스 먹을꺼야 여름 맞아 오늘 돈까스 먹을꺼야 무슨 돈까스게 아 맛있는데 오늘은 돈까스 대왕전 여름이랑 나랑 여기 앞에 있는 돈까스집에 가서 엄청 큰 돈까스를 먹을꺼야 나 다 먹을 수 있어 뻥치지마 나 한 끼도 안 먹을꺼야 남길 수가 없어 한 끼도 안 먹을꺼야 진짜? 나 다 먹을꺼야 한 끼도 안 먹었어? 알았어 그럼 가자 손 여기야 어때 여름이? 맞아 저만 해 여름이 천천히 올라가 아무리 먹고싶어도 저희가 도전테이블로 가야돼 도전시작해서 타이머만 맞춰놓고 성공 실패 이렇게 있어 나 배부러 이게 손바닥이 내 손바닥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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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옷이 땜에 비니장갑 없나요? 손으로 올게? 저기요 여기 혹시 위생장갑 난 포크 야 너 얼굴보다 커 진짜 진짜 니 얼굴에 구해요 반찬도 다 먹어야 되죠 소스 빼고는 안되시겠어요 야 이거 못먹어 이거 이거 딸고 시작하면 안되죠 네 조심해 맛있어 맛있어 몇 분 남았어? 예 그러면 자 뭐 좀 더 먹자 몇 분 남았어? 네 네 자 두 분 남았어? 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제 뱅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건 맥주입니다. 이건 뭐지. 고추는 게 더 맛있습니다. 고추는 마늘을 먹습니다. 고추에 먹으러 왔습니다. nature 어? r 저희 많이 됐을 텐데 못 볼게요 제가 눈까스가 된 거 같아요 음 안하시네 소보로 빵이 돈까스로 보여 이씨 하하하하하 오늘 먹은 소감이? 동이야, 깜짝이야 왜 잘 먹을 수 있다며 근데 왜 이쪽으로 와 오지마 대실패 완전 실패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난 신기해 그치? 돈으로 갔을 때는 뭐하고 근데 먹는데 안 줄었어 돈까스를 안 먹어야 돼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돈까스를 안 먹을 거야 다음부터는 이런 도전하는 콘텐츠는 안 풀어 끝